안녕하세요 도시넘무 만덕찍입니다. 10일전에 숙지산목헨 블루베리를 6치로 분갈이를 했거든요. 오늘은 1년생 블루베리를 메가불릅니다. 40사이즈 입니다. 요거를 60사이즈로 옮겼거든요. 올해 2년생입니다. 내년 3년 되니까 블루베리가 열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분갈이를 할겁니다. 큰. 60사이즈가 최고 크거든요. 60사이로 오늘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분갈이를 하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트머스 상토를 붓고 저거랑 반정도 붓으세요. 아 이게 반. 반정도 붓고 저거는 물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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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없네.